롯데월드로 출근만 일치 와.. 자기야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그치? 맨날 롯데월드로 출근만 일치 이렇게 둘이 놀러오는 건 거의 연애초 빼고 처음 아닌가? 푸푸푸 됐다 진짜 근데 우리 나이에 교복은 좀 그렇지 않냐? 원래 롯데월드는 교복이 국물이야 아니 손님들 교복 입는 거 맨날 봤으면서 아직도 어색해?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여기 이쁜 교복 엄청 많거든 블라우스부터 골라볼까? 블라우스부터? 아 나라는 좀 오래 걸리나? 나라야 어디 있어? 나 여기 있는데? 왜 왜 거기서 나와? 치마 고르고 있었는데 아니 아직도 치마를 고르고 있다고? 응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나라야 아직 많이 남았어? 일단 첫 번째 픽 첫 번째 픽이라고? 그럼 두 번째도 있어? 아니 빨라 봐봐 어때? 아니 예쁜데 자기는 화사한 색이 좀 더 잘 어울리지 않았나? 화사한 색? 오케이 다시 올랄게 아니 나 혼잣말인데 두 번째 픽 이것도 봐줘 우와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그치? 그럼 이걸로 갈아입고 아 근데 타이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? 나 타이만 다시 고를게 어? 자기야 이거는? 와 자기야 이건 자기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은데? 안쪽 봐 자기 이름 써져 있는 거 아니야? 아니면 자기 장롱에서 꺼내왔나? 왜 이렇게 이쁘고 어울려? 아 그래? 그럼 나 이거 입을까? 언니 응? 어? 언니가 여기 왜? 나 오늘 신비랑 롯데월드 오기로 한 날이잖아 응 온 김에 교복 입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야 너네 온 김에 잘 됐다 이거 어때? 나 어울려? 근데 이 교복은 너무 베이지색이라 언니는 쿨톤이잖아 그러니까 핑크나 그레이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? 야 신비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아니야 자기야 그거 진짜 잘 어울려 내 눈에 제일 이뻐 어 근데 신비말 들으니까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진짜 한 번만 더 걸을게 진짜 자기야? 자기야 짠 어때? 와 진짜 이거야 난 자기의 이 모습을 보기 위해 태어놓은 것 같아 이제 가자 오바는 이제 가자 자기야? 우리 이번엔 머리띠 고르러 갈까? 아이 자기야 나의 controle 우리 가시 왜ARI 우리 가시 우리 가시 우리 가시 우리 가시